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굵직한 정치 외교 현안 만큼 많은 뒷이야기도 남겼는데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첫 외교 무대의 데뷔전이었는데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네, 한 90점 이상 드리고 싶고요. 90점 이상, 상당히 후한 점수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정과 신의를 쌓았고 사드라든지 그런 어려운 문제는 잘 우회해서 한미 간의 신뢰를 쌓았을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 부분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과거 어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초강대국인 미국이 한국한테 이를테면 북핵 문제, 그다음에 통일 문제, 국방 문제. 이 세 부분의 중요한 안보 상황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했다. 높이 평가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고. 좀 아쉽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례에 어긋난 행동을 하셔서 합의도 안 된 것을 언론 발표를 하셔서 뭔가 좀 꺼림직하다 이렇게 남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탓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어떤 개인적인 어떤 습성이라든지 그런 게 약간. 국내 정치적 고려가 많이 가미된 것 같습니다. 일단 주도권을 가져왔다는 게 가장 큰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악수에서도 주도권 싸움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악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했다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 궁색하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제가 쭉 지켜보면 메르켈 총리하고 했을 때 이럴 때는 굉장히 결례를 범한 거고요. 여성 정치인이 이렇게 악수하자고, 우리 악수할까요? 그런데 오히려 쳐다보지도 않고 딴 데 보고 있고 그거는 의도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잘 준비하신 게 캐나다 총리하는 걸 잘 보시고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 어깨에 손을 딱 얹으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팔을 딱 잡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행동을 사실 못한 거죠.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예방적인 행동을 하셨고 만찬까지 다섯 번이나 악수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상례에 어긋난 악수는 없었다. 잘 선방하신 거죠. 어떤 북한의 공주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그렇게 연출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이번 정상회담 언론들의 취재 상당히 격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상회담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취재진들이 너무 과하게 취재해가지고 탁자 위에 스탠드가 넘어질 뻔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 영상을 한번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취재진들이 너무 서로 사진을 가까이서 찍으려다가 뒤에서 밀리다 보니까 펠라스 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펠라스는 뭐 이 친구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저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격했어요. 저기가 이제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라는 곳인데요. 사실 그 사진 촬영 기자님들 있잖아요. 사진 기자님들. 그분들은 저 못 찍으면 사실 자기의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 방이 그렇게 큰 방이 아니라 작은 방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저런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무슨 고함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농담을 한 겁니다. 농담을 한 게 물론 탁자가. 진정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옆에 램프가 하나 쓰러질 뻔했는데 경호원이 잡았다 그래요. 그런데 뭐 탁자가 약간 밀치고 뭐 그랬는데 그걸 우스갯소리로 탁자가 좀 망가지겠죠. 저 사람들 몰래 착한 사람들이다. 우리 대통령한테. 탁자를 하나 잃었을 뿐이다. 뭐 이렇게 농담을 쉽게 하면서 아주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취재는 막 굉장히 뜨거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우리 결과문을 발표하고 나서 7시간 후에 정상회담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건 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과거 우리가 한미정상회담 보면 바로바로 아니면 사전에 보도하고 엠박오를 해가지고서는 좀 이따 발표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정상회담 준비기간도 짧았고 그래서 문안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당일날 오전에 이게 완성이 됐는데 특히 이제 어떤 문구가 문제가 됐냐면 미국으로서는 FTA 개정협상 이걸 놓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그 문구를 넣느냐 맞느냐 이 문제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가 오래됐고요. 또 하나는 남북 대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 그런데 지지라는 말을 넣느냐 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대는데 그러나 하여튼 정상회담 끝나기 전에 완성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7시간 만에 이게 발표가 된 건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날 이제 12시쯤에 언론 발표를 이제 두 정상이 하고 오후 4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어요. 어이구 대통령이 없는데 이게 그건 무산되는 거 아니냐 공동성명이. 그랬는데 7시간 만에 결국 기술실장이 서명해서 발표가 됐는데 원안 그대로 됐습니다. 제가 추정컨대는 이것도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정상 공동선언에 보면 한국의 주도권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고 대부분 우리 한국의 주장이 들어갔는데 FTA 주장 이런 건 전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발표를 하면서 자기가 말한 마치 한미 FTA 수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도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선언은 보도에서는 좀 빠지게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은 게 아니냐.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SNS 많이 하니까 직접 대중에게 얘기하는 자기는 큰 정치이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조금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짧게 마지막 질문으로 김정숙 여사도 이야기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홍색 옷이 굉장히 마음에 들다고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자리에서 벗어줬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좀 가슴 뿌듯하고 즉흥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받은 분이 허버드 대사 부인이세요.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굉장히 홍보나 한미 간의 우정을 위해서 열심히 남편분이 허버드 대사께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제 예쁘다 그러니까 저 옷을 만든 장인의 뜻도 기리고 한국의 옷에 어떤 세계적인 홍보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셨는지 즉흥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줬다고. 우정을 상징하는 저런 아주 어떤 시혜적인 행동 저런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놀랐고요. 김정숙 여사께서 영어를 또 잘하셔서 멜라니 여사하고도 영어로 많이 소통을 하고. 또 장애인 시설 방문하셔서 사실은 제 어머니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치매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공감대를 한미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셔서 대통령을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영부인으로서 존엄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